오로라를 밴하자 일단 오로라 밴하고 AD 좀요 상체 어스름 늑대가 누구지? 아..원..원딜을 AP로 할 모양인데 아 코고모하나 하려나보다 아 4일 왜 밴해? 나이스! 4일 할라고 했나봐 안해 님아 원딜이 4일 하는걸 어떻게 알고 밴을 안하겠습니까? 덜덜 오케이 키끼끼? 뭐지? 허탈한건가? 무섭다 두렵다 저 친구 왜 웃는지 두렵다 너무나 두렵다 한타적으로 가야될거 같은데? 자 지금 상태를 보니까 상당히 상당히 지금 50으로 가자 야스오면은 50으로 가서 50 미드? 뭐야 나 미드야? 야스오랑 잘 맞는거 같지 내가 미드구나 하.. 분명히 방금 전까지 원딜이 트롤이었는데 갑자기 제가 트롤이 됐습니다 내가 왜 미드지? 근데 50 미드 솔직히 괜찮아 솔직히 잘 안나오지만 솔직히 괜찮은 녀석이야 50 미드 어어 솔직히 괜찮아 50 미드 솔직히 열났어요 어어 이거 라인전은 절대 앉을 자신이 있어 50 미드 가면 그걸로 굴려보자 50 미드 50 미드 50 미드 50 미드 50 미드 일단 라인을 밀고있기때문에 아 이번엔 좀 별로였다 바로 반성하고 나이스 패턴 뭐야 오 무슨짓이야 어어 어 피지컬이 좀 야무진거 같은데 저 친구 뭘 흐르더 쓰고 있어 스킬을 마무리 마무리 오케이 개구 좋아 근데 르블랑 집에 단 한번도 안갔음 지금까지 개구 잘가라 친구야 내세에는 내세에는 착하게 살아 집에 가야지 이 친구야 그렇게 자꾸 외박하면 어떻게 해 어어 이 자식이 어우 방금 원숭이처럼 울었네 이런 세상에 왜그랬지 내가 난 사람인데 점점 싱크루율이 맞아지나? 점점 동화되는건가? 아 망했다 잠깐만 아 이게 뭐야 어 람머킬 나쁘지 않은데 사슬을 좀 늦게 쓰네 야쏘가 열라 세기때문에 그냥 파밍만 하는게 맞다 뭐 할려고 하지 말자 어 그냥 공셔틀 해주자 그게 맞아 나의 직업을 이제 찾았네 저는 지금부터 공셔틀 하겠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야쏘 좋다 나이스 어 유아가씨 무슨 무슨일입니까 아이 비둘기씨 왜 그렇게 말하십니까 예? 제가 채팅을 잘 안보면 못보면 속상하실 수 있죠 꺼지라니 비둘기새끼가 키키키키 아 콩담비 여러분 언어순화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둘기새끼를 하지마시고 새끼 비둘기 딱 고정도만 왜냐면 먼저 이제 선빵 맞으셨으니까 고정도만 언어순화 해주시면 제가 눈감겠습니다 제가 눈감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정도의 유연성은 있으니까 가라 그렇지 직업하려안 르블랑 차려안 유미큐 안대 맞으면 느려지죠 하하 이거지 이게 내가 걸어갈 길이다 이게 내가 걸어갈 길이야 야스오 야스오 이 녀석 머리살봐 솜사탕컷 달달하구만 이거 달달해 좋다 자아 야스오만 지켜 저만 걸고 살짝 빠져주고 나는 궁극기 9초거든요 아이코 아 르블랑을 못잡았네 아쉽습니다 오케이 자 적 주인공 잡았고 가자 저놈 잡아라 콩벌레 잡아라 오케이 멈췄어 멈췄어 아 마무리 마무리 큐 맞추고 포발이 번데 걸린다 더블유 한번 해야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야스오 날래다 우리가 탑이 누구야 아 케일이구나 참 케일 근데 왜 에이디야 왜 에이피 가는거 아니었어? 케일은 원래 저렇게 하고 에이피를 가나? 케일이 에이디 에이피가 절실한데 지금 아 근데 케일 이거 너무 아무리 성장한 케어도 이거 이렇게 한타하는 각이면 무조건 합류해야 되는데 이거 근데 케일님 못 버텨요 님 왕기 왕기 때까지 그냥 합류해서 야스오 궁이라도 걸어주세요 무조건 야스오 야스오 이제 수호대로 가야되는데 이대로면 안돼 지금 깨달음을 얻으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 얻었거든요 리신도 지금 얻은듯 케일만 얻으면 됨 아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씨 연락 성장하시고 계신데 결국에 한타합류 안하면 케일 군대 같다고 일단 생각하자 이따 백일류가 나오면 합류하겠지. 꼴에 별 같지도 않은 자존심 세하면서 키키. 아아 발톱이 많이 날카로운 상태네요. 일단 백일류가 나오는 걸 기다리자. 어쩔 수 없다 지금. 이 지금 자꾸메 상황에서. 오 뭐야 저걸 넘어다녀? 저거 푸제 짱님 많이 하는건데. 다먹어 이거 야스오야 스오야 이거 다먹어. 너가 너가 지금 해줘야 된다 스오야. 이길 수 있어. 화이팅 가자고. 케일 쪽으로 한 명이 가야 되는데. 저 안 가네 자꾸 케일 쪽으로 한 명이. 자 케일 공 쏴 공! 공 쏴 친구야 공! 어 저기 케일 쪽으로 저기 갔다. 오케이. 케일 쪽으로 지금 르블랑이 갔거든요. 나이스 케거! 해내나 케일이 어느덧 15레벨 케일? 팀의 팀의 단백질 다 뺏어먹고. 팀의 비타민 다 뺏어먹고. 팀의 오르나민C. 아드레날린 오메가3. 밀크시슬 다 뺏어먹고. 팀의 유산균 다 뺏어먹고. 15레벨. 개그. 어쨌든 지금 레벨링 잘해. 오 이거 이거 이거. 케일! 케일! 나이스오. 이걸 케일이 이걸. 나이스 지금. 할 의지가 상당히 보입니다. 케일의 플레이에서. 날카로움을 느꼈어요.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런 거를 또 풀어나가는 게 또 롤의 묘미가 아닌가. 라인 좀 쳤다고. 게임 끝나는 거 아니고. 세상 끝나는 거 아니야. 공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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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터. 타이버. 저이거. 리신 더블려줘! 그렇지! 아이고! 하이거... 아아이고... 케일한테 한 명 가면 무조건 한타... 한타하는 걸로. 그리고 리신도 이거 야스오 근... 야스오 근처에... 근처에만 무조건 있어야 된. 쟤네 무조건 수호 물거임. reop communicated 야하하핰 모든 죄를 사하노라 모든 죄를 리신이 지었던 죄가 있다면 모든 죄를 사하노라 이런세상에 어어 지금부터는 내가 고해성사할때다 미드일차에 결국엔 뚫긴 뚫어야 돼 하...까비... 옵니다 드디어 케일이... 100 인류가! 케일 100 인류가! 날개 4개! 날개 6개! 자 지금 17레벨 케일 드디어! 팀원들 비타민 다 뺏어먹고 아침에 나오는 계란후라이 다 뺏어먹고 점심에 나오는 고기반찬 다 뺏어먹고 저녁에 야식 다 뺏어먹고 팀원들에게 양념만 주던 케일이 드디어 왔습니다 자 과연 케일은 얼마나 달라졌을지 케일님! 케일님! 일단 분신 잡아 개구 분신 마무리했고 나이스! 수박도 지금 격파하고 있습니다 손날격파로 수박 다격화해버리고 개구! 좋다! 야스오의 강함이 좀 얕아졌다 지금부터는 케일이야 지금부터는 케일 근처에서 근데 딱 보니까 내가 케일하고 색감이 맞네 나는 지금 서폿 50이야 그냥 CS를 먹으려고 하지마 그냥 어차피 내가 할거는 시식이 시식이 하나밖에 없어 호전적이다 호전적이야 옆에 누구 한 명만 있어 준다면 케일? 이 친구 엄청난 왕기력을 뽐낼 친구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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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우리가 노리는 그림이 이거지 바로 이거지! 진작 와서 써주지 솔직히 저렇게 성장해서 세진거기남 우리의 의견을 묵살한 케일 미움받을 용기라 생각한다 아 미니언도 버겁다 여기서 인생낭비하지 말자 가자 기다리기달기달 궁 궁만기달 궁만기달 18초 잠깐만 저거 궁쓰잖아 그렇지 가 마무리마무리 그렇지 조금만 보자 하면 돼 제가 딜 저거 못하게 예상 못하게 이보게 유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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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아 뭐 이렇게 버려 나를 아니 케일님 아 버릴만하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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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서운 애니 피가 없었구나 날개털 닥털 다 뜯겼네 그럴 수 있지 오케이 항상 있어 경호원 궁 한번만 대박내면 돼 딜하려고 하지마 그냥 버티면서 궁 두번중에 딱 한번만 반만 대박내면 돼 한번망해도 돼 원모어체스 한번더있어요 오공은 궁이 두번입니다 내가 내가 이거 그냥 밀어 그냥 됐지만 스틸만 시도해봐 경림 나이스 이거 적들의 최고의 최고의 오판 나이스 미 딜 아니 아니 프로 바론 스틸로 나이스 개그가자 나이스 적잼 흔들린다 개그 흔들어어 적잼을 흔들어어 일단 빠져 야스오 지켜 야스오 지켜 야스오 지켜 야스오를 여자친구처럼 지켜 야스오 여자친구처럼 지켜 턱수염 까끌까끌해도 부드럽다 느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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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일 지켜 당날개 지켜 날비 안 뜯기게 윙봄으로 요리 못하게 지켜 다 지켜 다 지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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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밀고 적들도 이제 들어왔다 여기서 깨물어 식물 깨물어 저만 죽어 버려 좋아 끝내버려 좋아 버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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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타는 내가 저 포지션이 저 폰 오공 막타 성공 개그 됐었어 막타는 오공이 만들어냅니다 나이스 오공펀드 골드에 절대 떨어지지 않을거에요 질판도 이기게 만들거에요 절대 골드에서 떨어지지 않을거에요 와 바론스틸 대박 근데 케일 이건 못주겠다 세표밖에 없으니까 자네 네번째야 미안해 아 와 야 리신 리신 바론스틸 뭐야 리신 바론스틸 뭐야 아 이거 유튜브에서 이거 취재 오겠어 어 바론스틸 장인으로 이런 세상에 어이 바론스틸 뭐야 아 오케이 지지 야스오 지렸다 유미랑 너네 친추해 너네 친추해 잘 맞아 나갔나 나갔네 까비 둘이 뭐 알아서 하겠죠 어 저는 뭐 맺어줬으니까 둘이 알아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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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